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삐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첫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되는 버벅도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것은 어제 제가 1.6 가솔린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 lpg 모델의 시시한 연적을 내려고 하는데요 가격하고 옵션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형 아반떼 lpg 모델의 특징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3세대 신규 k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서 충돌 안전성 승차감 소음 진동 연비가 개선이 되었는데 아쉬운 것은 lpg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형하고 신형하고 연비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두번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 달라진 디자인이죠 이 정면에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이 상당히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라인 선들을 상당히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볼륨감이 있어 보이는데 저의 구독자님 가운데서 팡팡팡님께서 팡금하기가 힘들 것 같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이 약간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 대비 디자인은 한 단계 더 성숙해졌고 좋은 쪽으로 진화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제가 말씀드릴게 커진 차체 사이즈죠 그래서 구형 대비 전장이 30mm가 늘어난 4650mm 전복 같은 경우에는 25mm가 늘어난 1825mm 전고는 20mm가 낮아진 1420mm 그래서 좀 더 전고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스포티한 이미지를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반떼 M모델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20mm가 늘어난 2720mm 그래서 제가 1.6 가솔린 설명을 해드렸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EF 소나타하고 거의 차량 크기가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번째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대기판하고 10.25인치 네비가 연결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이게 내장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최신 옵션들이 적용이 되어있죠 그래서 소나타급의 반자율주행 시스템 그리고 현대 디지털키, 현대 카페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 발레 모드 기능 이런 최신 옵션이 들어가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1.6 가솔린에는 적용되는 가죽 시트라든가 17인치 알로에 이런 몇몇 옵션들은 LPG 모델에서 넣을 수가 없다 이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구형 대비 대략 1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원래는 150만원 인상이 됐지만 반절주행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 구형 대비 100만원 정도 가격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LPI의 특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바로 1.6 LPG의 가격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 가솔린 대비 가격 인상은 대략 100만원 정도 트림별로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는데 대략 가솔린 대비 100만원 정도가 비싸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좀 특징으로 말씀드리자면 1.6 가솔린은 최하의 트림에 수동 미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LPG는 자동 미션 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동 미션을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1,809만원입니다 들어가 있는 옵션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일단은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LPI 1.6 엔진하고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통합주행 모드라고 해서 에코 노말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지능형 안전기술 다른 말로 반절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방 충돌방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그리고 하이빔 보조, 그리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외관 같은 경우에는 6개 에어백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1.6 가솔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는 7 에어백 시스템, 무릎 에어백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신형 같은 경우에는 무릎 에어백이 빠졌다 나의 무릎은 소중한데 왜 무릎에어백을 뺐을까요? 이거 좀 아쉽고요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다크 크롬 라디에이트 그릴이 들어가 있고요 프로젝션 헤드램프, 할로겐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고 LED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15인치 스틸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비어 같은 경우에는 열선 전동 조절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 있는데 전동 접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에는 4.2 인치 LCD 계기판이 들어가 있고 컬러입니다 그리고 시트는 직물 시트 그리고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키 스마트 키가 아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후방 주차거리 경고 시스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하고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후속 승객 알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해서 6개의 스피커 그리고 MP3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스타일의 기본 옵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선택 옵션 총 4가지인데요 인조가죽 시트, 인조가죽 도어 센터 트림 포함해서 여기 25만원이고요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는 55만원인데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인포테인먼트 라이트라고 해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하고요 후방 모니터, 조향 연동, 핸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주행 중에 후방 또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하고 ECM 룸밀러가 25만원이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 1은 45만원인데 이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데요 그래서 15인치 알로윌 타이어하고 LED 리어 콤비넴프, LED 보조 제동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 4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마트 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대비 가격이 225만원이 인상이된 2034만원이고요 추가되는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외관 같은 경우는 15인치 알로윌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아웃사이드 미러에 전동 접이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가죽, 스티어링 휠, 변속기 너브가 들어가 있어서 실내를 좀 더 고급스럽게 연출했고 그리고 인조 가죽 도어 센터 트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인조 가죽 시트, 앞좌서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편의 장비로는 열선 핸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시스템, 듀얼 풀,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 시스템인데 미세먼지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오토 디버그, 웰컴 시스템, 나를 반겨주는 시스템이죠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트림의 기본 옵션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스마트에서 넣을 수 있는 선택 옵션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등급부터 썬루프를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45만원이고요 하이패스하고 ECM 룸밀러는 25만원 임포테인먼트 내비2는 가격이 125만원인데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데요 그래서 10.25인치 내비하고요 블루링크, 폰 프로젝션, 블루투스 핸즈프리, 현대 카페이 발레모드 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또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 후방 모니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 디스플레이 추가 선택이 가능한데 요게 이제 40만원인데 요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요건데요 통합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10.25인치 풀컬러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주행 모드하고 연동이 되는 앰비언트 무드램프 밤에 이제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요게 이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티넘 플러스가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75만원인데 요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래티넘 플러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건데요 네 그래서 보스 프리미어 사운드 8개의 스피커와 외장 앰프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이기는 고급기 요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현대 디지털 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17인치 알로윌 타이어가 이제 50만원인데 제가 요걸 설명을 잘못 드렸죠 제가 앞부분에 LPG 모델에는 17인치 알로위를 선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요걸 요거를 제가 잘못 알랐습니다 LPG 모델에서도 17인치 알로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형에서는 선택을 못했거든요 근데 신형에서는 17인치 알로위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PG 모델을 타시는 분들은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17인치 위를 굳이 넣으실까 요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스마트 댄스 1 반절 주행 기능인데 요것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기 보시면 이제 현대 스마트 댄스 1 그래서 후축방 충돌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타벤고 기능 들어가 있고요 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데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차 보조 그래서 소나타급의 반절 주행 기능을 느낄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은 인포테인먼트 내비 툴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적용했을 때 고속도로 주행 보조하고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안전 구간하고 곡선로에서도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익스테리어 디자인 2 같은 경우는 가격이 70만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LED 헤드램프하고 LED 리어 콤비램프 LED 보조 제동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을 모조리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LPG 모델에서 가장 최상의 트림은 모던 트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림 대비 가격이 133만원 인상이 된 2167만원이고요 추가되는 옵션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인상된 거에 비해서 저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 16인치 알로휠 타이어 그리고 크롬 벨트라인 몰딩이 들어가 있고요 에어로타입 와이퍼 그리고 시트는 운전석만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된 거에 비해서 좀 옵션 추가된 게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택 옵션은 스마트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밑에 이 두 개 컴포트 1, 컴포트 3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썬루프가 45만원 하이패스 ECM 룸밀러 25만원 임포테인먼트 내비투 125만원 그리고 통합 디스플레이 추가 선택 기능 40 플래티넘 플러스 추가 선택 가능 75만원 그리고 17인치 알로휠 타이어는 얘는 3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15인치에서 17인치로 인치업을 하기 때문에 50만원을 받지만 모던 같은 경우는 16인치에서 17인치로 인치업이 되기 때문에 좀 싼 30만원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현대 스마트 스탠스 1 100만원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2 70만원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밑에 이 두 가지죠 컴포트 1 앞좌석 편의 이게 이제 72만원인데 이걸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앞좌석 편의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승석에 통풍이 들어가고 운전석에 시베이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또 운전석에 파워 세이프트 윈도우 또 전방 주차거리 경고 들어가 있고 USB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포테인먼트 내비 2를 적용했을 때 운전석 공조 연동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컴포트 3 뒷좌석 편의 이거는 17만원인데요 이걸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건데요 뒷좌석 편의 그래서 뒷좌석 열 뒷좌석 송풍구 동승석 시트백 포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옵션도 다 모조리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제가 신형 아반떼 LPG 모델의 가격표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제는 제가 1.6 가솔린을 올렸고 오늘은 이제 LPG 모델을 올렸는데 LPG 모델이 가솔린 모델 대비 뭐 트림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개 100만원 정도 비싸거든요 요거를 감안해 봤을 때 연간 주행거리가 2만이 넘어가고 특히나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추천해 드립니다 연간 주행거리가 1만도 안 된다 이러면은 그냥 1.6 가솔린을 사야 되는 거고요 하하하하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퍼벅되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난리아가나 퍼벅해서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6 가솔린 모델 올린 게 있으니까요 1.6 가솔린 궁금하시다 그걸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또 구형 아반떼 활인 조건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또 견적서 받아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